자 잘 쉬셨죠 59만 보도록 하죠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의 등기부의 구성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각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한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각 구분건물 즉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 갚고 올금안을 등사하여 작성한다 총 몇장인가요 그래서 넉장 1등기로서 등본이 발급됩니다 맞고 두번째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한동 건물 표제부의 한동 건물 표시에는 소재, 대재, 집원, 종류, 구조, 면적을 기록한다 맞았나요 맞았죠 아파트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의 경우는 기재할 사유가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외울 건 아니고 이거 외워야 될 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집이 101동 500km가 있을 경우에 이거 준산동 50번지의 경우 우리집 101동 500km의 경우 등기부는 일단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가 있고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표제부가 있고 갚고하고 일구가 넉장에 있을 경우에 한동 표제부의 기재할 사항은 토지의 소재, 그 다음에 집원, 구조, 종류, 면적을 적는 것이 기재 사유예요 일단은 소재는 준산동이고 그 다음에 집원은 50번지고 이 건물 전체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가 될 것이며 종류는 5층 이상이니까 아파트로 나올 것이고 1층부터 해서 5층까지 면적이 다 나옵니다 이런 건물이 있다가 첫번째 표제부예요 이 중에 우리집은 50km죠 500km의 주소가 어떻게 돼요 500km의 주소 준산동 50번지 참 어려운 질문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적을 필요 없고 500km만의 구조, 철근, 콘크리트 나올 것이고 아파트 똑같은 거 안 나올 것이고 면적은 85로 나오게 됩니다 한동 건물 중에서 85조그미터만 우리집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양식이니까 이건 본인이 그려보시면 바로 알지 외우서 해결할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 한동 표제부는 소재, 대지의 집원, 종류, 구조, 면적 적어라 맞고 그 다음에 한동 건물 표제부에 등기하는 토지에 관한 사항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써 소재, 집원, 지목, 면적을 기록한다 맞는 말인데 대지권은 기도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한동 표제부 나오는 말은 지금 나온 대로 뭘 기재하느냐 한동 표제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등기하는데 한동 건물 주민들이 집원으로 가지게 된 땅이 어떤 것인지 그 땅을 알려줘라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예요 어떤 땅을 지금 집원으로 갖고 있는가 소재, 집원, 지목, 면적에 따라 붙게 됩니다 소재는 준산동, 지번은 50번지, 지목은 대, 면적 천이라고 나오게 되면 천장물의 토지를 한동 주민들이 지번으로 갖고 되어 있듯이에요 이 중에 내가 가진 지번이 있겠네요 지번을 세 글자로 대지권, 대지권이 얼만큼 대지권을 표시해 주라고 대지권에 표시가 되어서 대지권의 종류하고 비율이 나옵니다 종류라는 것은 이 땅을 샀는 자, 빌렸는 자예요 땅을 산 사람은 소유권이 있을 것이고 땅은 빌려 집을 지는 사람은 지상권이 있겠죠 소유권은 일반적인 모습이고 비율은 천여금의 수준 중에서 60만큼만 내 땅에 따라 확인하게 되면 전체 면적 천 중에서 60만큼만 원 500위로 분양받을 때 내가 가진 지번이 다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인데 여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로 토지의 표시로서 이 그림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종류와 비율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한동 표지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한다 해서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네 번째가 전유부분 표제부 건물 표시에는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록한다 틀렸네요 전유부분 표제부 건물 표시의 경우는 뭐만 나와요? 구조하고 면적만 나오지 소재, 지번, 종류는 안 나옵니다 똑같이 겹치는 건 적지 않으니까 4번 잘못된 말이고 규약성 공용부문에 대한 등기부에는 표제부의 공용부문 취지를 등기를 해야 한다 공용부문이라는 뜻을 적어놔야지만 적어놔야지만 값 골고루 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4번 잘못된 말이죠 60번의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는 것들의 묶음으로 오른 것은인데 1번 기적권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신청은 1인만의 지분을 본등기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원명의는 안 돼요 근데 가처분을 위한 가등기 가처분에 가등기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권리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권리 일부란 말은 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분에 저당권 등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허용되는 것이고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대지권이 뭔가요? 여기서 대지에 가진 지분 비율이에요 대지권은 아파트 대지에 가진 공유 지분이니까 지분에 전세권 등기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소유권 말소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말소등기 가등기 허용하지 않고요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허용하지 않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한 담보권 등기 저당권도 담보 잡힐 수 있어요? 어디다 잡히면 돼요? 소유권자가 담보 잡힐 때는 저당권에 맡기면 됩니다 돈 밀릴 때는 지상권자도 저당권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전세권자도 저당권에 맡기면 됩니다 그럼 청구 저당권자는 어디에 맡겨야 될까? 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 또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끼리 있는 거 보면 별로 얼마 안 남았는데 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으로 또 담보 잡히고 또 저당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말 안 할래 나도 그렇게 말했다 저당권자가 전세권자가 돈이 필요하면 자기 전세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 그게 안 돼요 저당권 설정할 권리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자만 가능해요 저당권자 입장은 저당권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질권을 맡긴다거나 채권 남보권 맡기라고 해서 권리 질권하고 채권 남보권이 태어나게 된 계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다른 권리에 담보 잡힐 수가 있는데 어디에 맡겨질 것? 권리 질권이나 채권 남보권을 맡기는 거지 저당권자가 또 저당권 설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본도 맞는 말이에요 담보권 등기가 권리 질권은 담보권이니까 그래서 등기 못하는 것은 니은번하고 리은번하고 미은번하고 비은번 4개가 등기가 안되니까 답은 2번의 답입니다 61번의 경우에 전자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기는 전자신청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전자신청을 못하는 것 맞았고요 두 번째 개인인 당사자가 직접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정보와 사용자 등록번호로서 사용자 인증을 해야 한다 본인 인증을 받아야지만 전자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한 내용을 취할 수도 있고 신청한 내용을 보종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맞고요 세 번째 전자신청한 등기사건의 승인은 공동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자로 지정된 상자방이 승인하고 대리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본인과 대리인이 승인한다 틀린 말인데 위의과는 맞아요 상자방이 승인한 건 맞았고 대리가 신청할 때는 본인만 승인받으면 되는 거 대리인은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승인받으려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전자신청한 이건 실제로 하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법무사 저한테 받았던 길을 전자신청 위임하게 되면 제가 전자신청할 거 아니에요 제가 대리라는 사실이 위임장이 안 들어가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 갔어요? 내가 대리라는 사실 모르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인터넷 등기사 접속한 다음에 회원 가입한 다음에 딱 접속하게 되면 거기에 파업창이 떠요 법무사 누구한테 등기사건 위임한 거 맞습니까? 라고 뜹니다 그걸 확인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대리권이 있는 게 확인되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지 이 확인을 제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이 법무사한테 등기 맡기는데 갑자기 법무사 하는 말이 전자신청해야 되니까 인터넷 등기사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부터 하세요 누가 할까 그걸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임하는 법무사들도 대부분 서면 등기 들어가지 전자신청 안 해요 이거는 돈 들여서 제가 2조 8천억인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전자신청하는데 구축 비용이 하는 사람이 전부 하다시피요 지금 왜 여러분 지금 대법원 인터넷 등기에서 회원 가입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법무사에 딱 맞게 했더니 하는 말이 회원 가입하고 오시라고 그러면 짜증나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 안 하게 하려고 다 서면 등기 들어가지 전자신청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대리인은 승인 받을 필요 없고 본인이 승인에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대리인 건 좋다고 그래서 3번 틀린 말이고 4번이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맞고 5번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맞는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저장만 누른 가동이 접수번호가 딱 부여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고요 62번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표정보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121페이지 보시면 거기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121페이지 가니까 등기표정보 작성하는 경우는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등기표정보 작성하는 경우는 세 가지 딱 규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관리에 대해서 보조등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설정등기하는 경우 이전등기하는 경우 권리 등기표정보를 작성한다고 요정되고 또 권리에 대해서 보존을 제외하고 설정하고 이되는 목적으로 가등기하는 경우도 정보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권리자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충분해야 돼요 추가에 가진 대표적인 얘기가 공유로 여하시면 되겠죠 공유 변경하는 것은 합의로 여하시면 됩니다 왜냐 공유 지분은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반반씩 공유로 있다가 제 지분을 다른 데 반을 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권리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는 추가되는 게 아니라 변경 능력이 되어 있으니까 합의는 지분이 되는 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라 합의명인 변경 능력이 하기 때문에 권리자가 추가나 변경이 되는 경우도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걸 주는 게 정보를 주는 경우에요 그럼 여기 없으면 정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표지 부등기는 정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는 겁니다 말서등기 하면 정보 나올까요 말서등기 정보 나오지 않아요 여기 없으니까 그럼 말서부등기 하게 되면 정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다 안 나오는 것이고 이것만 주는 거예요 오케이 너 주는 거 위월래요 안 주는 거 위월래요 주는 걸 위워야지 이거를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권리에 대해서 설정, 보전, 이전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해서 설정과 이전에 가등기하는 경우 권리자를 추가나 변경하는 경우에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여기 없으면 정보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를 문제 푸는 겁니다 1번이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전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표 정보를 작성한다 권리자 추가라는 말 나왔나요 그럼 작성한다 맞고 가등기한 경우에도 등기표 정보를 작성한다 가등기에도 정보 나오고 권리에 보전, 설정,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표 정보를 작성한다 맞고요 권리의 말소 등기나 부동산 표시의 등기 또는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표 정보를 작성한다 이건 없죠 4번의 답이고 5번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 그런데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를 안 주고 대신 주는 게 등기 완료 통제서가 날아가다 보니까 121페이지에 그 밑에 보시니까 등기 완료 통제 이어지는 거예요 정보를 이걸 권리자가 신청하면 이걸 주는데 권리자 신청 안 하게 되면 정보를 안 주고 등기 완료 통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는 뭘 줘야 돼요 피대의자에게 등기 완료 통제서 주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한 경우도 권리자 신청한 게 아니니까 권리자에게 등기 완료 통제서가 나가기 때문에 자 큰 틀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권리자가 집을 사 등기 신청을 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등기표 정보를 주는데 집을 사긴 산 넣고 등기까지 끝났는데 그 등기를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등기 완료 통제서 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 집 산 사람은 누구예요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러 집을 산 사람은 채무자 채무자 등기 신청한 거예요 채권자가 신청한 거예요 채권자가 신청했으니까 채무자 지분사도 등기 신청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등기 완료 통제서 받는 거예요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 집 한 매도인이고 매수인 권리자 안 가져가니까 소송을 통해 혼자 등기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집 산 매수인 등기한 게 아니라 의무자 등기해준 거네 정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해해서 집을 권리자가 사서 등기 신청하면 뭐가 나오고 정보가 나오는 것이고 집은 사치만 등기까지 끝났는데 그 신청을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업일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등기 완료 통제서가 대신 나가기 때문에 그걸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3번의 경우 견제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견제당권의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에 의한다 맞고요 견제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에는 견제당권인 취재를 기재해야 한다 맞고 3번째 견제당권자 수인일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채권액은 어떤 경우는 나누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단일하게 기재하게 됩니다 3번 틀린 말이 되고요 4번에 견제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는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맞고 견제당권 설정 등기를 함에 있어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해야 한다 연대란 말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맞고요 64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등기는 1번 지분에 대한 지역권 등기는 무효죠 공유지분에 용인으로 못 들어오니까 권리 일부에 대한 상속 등기도 지분만 등기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닌 상황으로서 무효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기도 무효 대주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 등기도 무효 소유권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는 소유권 일부가 뭔가요 공유지분 지분에 저당권 등기 들어올 수 있어요 나중에 돈 변자는 말소 등기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5번 적합한 등기고 무효 등기가 아니겠죠 소유권 일부 권리의 일부 공유지분 다 똑같은 말 뜻이에요 다 공유지분을 다른 말로 소유권 일부 권리 일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65번 지방세법 면세점과 소액증서 면제 규정 설명으로 틀린 것은 풀어보셨죠 세법 시간 아직 안 했어요? 아 다음 주구나 세법은 그거 다음 주에 부를 거 아닌가요? 넘어가죠 8회로 8회가 몇 페이지냐 152페이지의 8회입니다 152페이지 맞죠? 7회 봤었죠 1번 다시 1번 축적 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낼 때는 3월 내 내야 되니까 1번 틀린 말이고 받을 때는 6개월이 되겠죠 2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할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잊게 해야 한다 틀렸네요 청산금 공고는 2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시행 공고가 20일이고 청산금은 15일짜리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표시는 지적신장행으로 결정할 때 확정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청산금 납부와 지급이 완료가 된 때 확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때가 바로 토지 이동이 있는 시기니까 그때 확정된 것이므로 청산금 납부와 지급이 완료된 때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게 되고 이때가 바로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므로 측량으로 결정한 때가 아닙니다 틀린 말이고요 네 번째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해야 한다 납부고지 수령 통지 30일이 아니라 20일입니다 납부 두 글자 수령 두 글자 20일이고 5번이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지적공부 정리를 할 수 없다 맞았나요 원칙은 언제까지 정지인가요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는 정지하게 되어 있으니까 원칙을 못하는 게 맞는 말이므로 5번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은 있어요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는 계속할 수가 있다 해서 원칙은 정지가 맞는 말이고 예외에도 존재합니다 이런 내용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이런 내용 어디서 본 적 있어요? 4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은 정지라고 써있고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줄은 쳐놨죠 거기에? 줄만 치면 뭐해요? 알아야지 거기 줄에 빨래 널려 있어요? 그 다음에 1번이 5번이 답이고 42번 토지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구역 변경이 생기면 지번 어떻게 부여하나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거죠 지적 확정 측량적 준용하는 경우 3가지 있더라 지번의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축적 변경이 있는 경우는 지적 확정 측량적 준용하는 거지 인접 본본에 부본 부여하는 것이 아니니까 1번 잘못된 말이고요 2번의 경우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체 중 1필체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체 지번은 본본에 최종부본 다음 순번으로 부본을 부여한다 맞고 3번째 분할하는 토지의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체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 한다 분할할 때 예외 규정 맞고요 의무 규정입니다 이거는 4번째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본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본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이게 합병의 원칙이고 5번이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맞았네요 합병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한 때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1번이죠 그 다음에 43번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해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호장으로 한다 양호장에 대해서 해상이 아니라 육상이죠 육상 얼마 전에 또 뉴스 나왔더라고요 참치 양식 성공했다고 유일하게 일본이 성공하고 그런데 일본에서 시사한 녀석들 아라고 수정란을 안 줬대요 우리가 또 개발한다고 하니까 딱 맞고서 이제 자료일체 협조를 안 해줬대요 그래가지고서 몰타공항호까지 가가지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가지고 그 수정액을 얻어와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 부하에 참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이죠 그 얘기 그 비화를 적 보니까 남해안에 수온이 올라가서 참치가 올라왔대요 다랑어가 1kg짜리 요만한 것들이 새끼들을 118마리를 잡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물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해양연구소에서 돈 주고 사서 그거를 이제 65kg까지 키웠대요 지금 65kg까지 키웠는데 요만한 것을 키웠는데 그중에 5마리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걸 근데 알을 배웠잖아요 근데 알을 나면은 수정액이 있어야 될 거 같아 이게 그래서 섞여서 이제 근데 수정액을 일본어들이 주질 않으니까 지구 반대편까지 가가지고 수정액을 구해와서 냉동으로 가져와서 그거를 결국은 부하에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본어들이 몇십 년 걸렸다는 걸 우리나라 지금 2, 3년 만에 끝내버렸으니까 배 좀 많이 아플 거야 아마 그래서 참치가 지금 지금 현재 양식 성공해가지고 그 자료가 지금 남의 안에 지금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참치는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 참치가 다랑어가 가끔 올라와요 요만한 다랑어들이 올라오는데 받은 낚시를 좋아해가지고서 6월 말 7월 초에 장마철 막 시작될 때 이 멸치대가 서해안으로 들어오는데 태안 쪽으로 그때 딱 들어와요 그때 멸치대를 보고서 고등어 때하고 그다음에 농어 때하고 이제 삼치대가 들어와요 먹이가 오니까 자아먹어로 들어오는데 그럼 삼치낚시는 어떻게 하는지 삼치 아시죠? 어떻게 된 곡인지 고등어 점심이 삼치 비린낚나는 거 그거는 빨래줄 같은 데다가 바늘을 주납을 막 달아요 이렇게 달아가지고서 이제 정갱이라 그러나 생선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거기서 바늘을 다 껴가지고 한 바늘을 200개를 쫙 들인 다음에 장대에다가 두 개를 매달고 낚시바늘 매달고 바다 한 권을 막 다녀요 이렇게 쏟아내요 막 다니네가 막 그냥 서서 낚시하는 게 막 다녀요 배가 막 한참을 다니는 거야 이제 한참을 다니다가 서가지고서 이제 감자나 이렇게 감은 거는 그 삼치가 달려서 올라와요 삼치를 올라와 막 발버둥을 치니까 몽둥이는 한씩 때려야 돼 머리통을 막 발버둥 치냐고 그래서 머리통을 딱딱 때려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하는데 그때 올라올 때 운전은 다랑어가 올라와요 참다랑어가 그거는 가져오면 그대로 얼렸다가 횟돌먹으면 어우 진짜 참치 진짜 맛있는데 삼치낚시가 그렇다면 삼치는 진짜 뭐라 그러나 중노동 했나 반을 빼고 미끼 끼워가지고 다시 또 던지고 몇 번을 해야 될 거 아니니까 그거 진짜 중노동이거든요 비린내 정어리고 죽은 거 잘라가지고 끼우면 비린내 나고 해서 잡는데 삼치낚시가 가면 칭찬은 안 해요 회는 못 먹으니까 근데 냉동실에 넣어가지고서 고모고모모 참 치이탈대로 끊어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제 작업은 삼치 중에 제일 큰 게 한 1미터짜리 대왕삼치라고 파는 거지 삼치 삼치 2만원 딱 2만원인데 롯데마트가 한 마리 3만원을 팔더라고요 그거 한 번 잡아가지고 반 갈라가지고 고모 먹는데 죽어도 속이 안 익어 너무 두꺼워져서 다시 또 반대막 또 쪼개가지고 고모건 적이 있었는데 아 맛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한 번도 못 가네요 가까우시니까 낚시하러 가는데 배 한번 물리는데 삼치 배는 80만원 받아요 하루 자면 삼치 다 줘요 태안으로 80만원 좀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마누라는 말 80만원 좀 삼치 사 먹으면 집으로 빡 가서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삼치 낚시 안 가는데 그러니까 말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4명이서 이렇게 가면은 20만원씩 내는 거야 배값을 그래가지고서 배 타고 나가면은 20만원 내고 삼치 한 박수 잡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야 인간아 20만원 삼치를 사다 먹으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 내야 됩니다 2번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소교실 등의 부지는 주유소용지이다 공장 안에 있게 되면 지목 없는 부다 공장용지이지 주유소용지 아니고요 3번째 산림 및 원화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간석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2002년까지는 간석지까지 임야로 분류하다가 간석지를 빼버립니다 간석지가 뭔가요 갯벌이에요 갯벌 갯벌은 옛날에는 임야로 분류했었는데 갯벌은 물이 차면 바다에서 장기워버리니까 해수면과 인접한 토지는 만주이니까 갯벌은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지금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까지만 임야로 보는 것이고 지적법상에서 간석지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석지란 말은 빠져야 되고 아주 옛날에 띈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네번째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주거용 거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틀린 말이죠 주거용 거축물의 부지는 별도의 지목, 대를 분류하니까 양협시키지 못함으로 4번 잘못된 말이고 5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 하는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맞는 말은 5번이죠 근데 공원이 아니고 두 개는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묘지공원은 지목이 묘지고 그 다음에 자연공업법상 공원은 임야 자연공업법상 공원에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은 임야라고 했으니까 자연공업법은 임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연공업법에 해당하는 공원이 국립공원이 있고 도립공원이 있고 국립공원이 있는 겁니다 그건 임야로 올라가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4번에 지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고 세 번째 이건 보지 마시라고 했죠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의 경우 지적소관청 검사는 없어진 규정입니다 지금은 법조금상 없어졌기 때문에 보지 마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4번이 이것도 좀 애매한 질문이에요 동주역에서 지적기준점 15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 검사기간을 제외한 측량기간은 9일이다 맞았어요? 맞았어요? 앞에 뭐가 하나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점만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4일이죠 4일 앞에 뭐가 하나 붙어야 돼 빠져있어요 분할 측량을 하든 경계보건측량을 하든 앞에 들어가야 돼요 동주역에서 경계보건측량을 실시하면서 또는 분할 측량을 하면서 기준점을 15점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9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측량기간은 며칠이고 5일이죠 검사기간은 4일 지금 측량기간은 우리 앞서 배울 때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 다음에 이거와 별개로 지적기준점을 정할 당시에 기준점 정할 때 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때는 기준점이 15점 이하의 기간은 몇 회를 주고? 4일을 주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더라 들어본 경우가 나세요 그 다음에 이거와 별개로 당사자가 합일 통해 측량하는 경우는 전체 측량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합니다 이렇게 나눈 것이 이게 측량기간이에요 여기까지 본 경우가 나시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달라고 하면 이 기준점을 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초 측량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검사 측량 세부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 기초 측량 별개니까 따로따로인데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기준점 15점 구하고서 9일이 이건 앞뒤가 안 맞는지 모르니까 뭐가 하나 두루와야 돼 이 중에 하나가 기초 측량을 뺀 나머지 다 세부 측량이라고 했으니까 43페이지 가보세요 아니요 43페이지 아니라 측량이 몇 페이지 나올까 50 아 제가 유약식 놓고 들어와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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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페이지요 고기가 측량 그럼 47페이지네 47페이지에 측량이 맨 밑에 대상 남아있죠 측량 대상이 총 몇 가지 있더라 13가지가 있어요 대상이 지적 측량이 13가지 중에서 10번 하나가 모였었어요 기초 측량 거기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 12가지가 세부 측량이라는 얘기 나머지 12가지가 세부 측량이 10번 하나가 기초 측량이라는 얘기인데 따로따로 나눠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만 집어넣고서 그냥 15점 설치하면서 구이 다 보면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면 앞에 뭐가 하나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분할 측량을 하는 경우 이렇게 들어와 보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분할 측량하는 경우 측량기간이 며칠이고 5일 예를 들어서 말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분할 측량을 하면서 기준점을 15점 설치하더라 그럼 정확하게 9일 떨어져요 검사기간 빼라고 했으니까 분할 측량기간 5일에다가 기준점 설치기간 4일 더하니까 그걸 그럼 정확하게 맞는데 이 말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준점을 15점 구하더라 9일에 대해서는 틀린 질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문제가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5번이 그래서 우리끼리 말을 만들려고 그러면 집어넣자고요 동주역에서 분할 측량을 하면서 분할 측량을 하면서 지적기준점을 15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 검사기간을 제외했다고 하면 9일 정확하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뭔 뜻인지 가셨죠 세부와 기초는 별개니까 5번의 경우 지적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 검사 기간으로 본다 해서 맞는 말이 되고 45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오른 것은 1번 개별 공시지가와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맞았네요 그게 1번이 정답이고 2번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하고 경계는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경계는 도면에만 나오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안 나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소유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에 등록한다 도면에는 소유자 나오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대장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토지의 고유번호는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틀렸죠 고유번호는 도면에 빼고 나오니까 잘못된 말이고 지목과 축척은 모든 대장과 도면에 등록한다 틀린 말인데 지목과 축척이 나오는 것은 4개 장부입니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 대장이 4개가 있는데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는 지목과 축척이 안 나오니까 모든 대장이 아니라 대장 중에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두 개에다가 지적도 임야도에 축척하고 지목이 나오므로 잘못된 말이고 맞는 것은 1번 외에는 없습니다 46번은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을 할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필지의 경계를 결정한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수 있다 측량하는 것이니까 측량을 통해 경계를 정해라 맞구요 2번 합병에 따른 경계는 합병 전 각필지의 경계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수하여 결정함으로 지적 승량 없이 결정한다 맞구요 세번째 토지의 지상 경계는 또 감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맞고 네번째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기준으로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한다 높낮이 없는 경우는 중앙 맞고 5번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인데 건물을 걸리게 분할하는 경우는 19페이지 맨꼭대기 박스에 있어요 외역집에 웬만한 건 다 외우겠더라고 페이지 어디 있는지까지다 맨꼭대기 보니까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9페이지 19 19 19 됐어요 확정 판결 공공사업하는 경우 사업 시행적 경계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선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는 건물 물려도 무방하다 안에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아 이렇게 설명하면 별것도 아닌데 문제가 근데 왜 이게 답이 안 보일까 그죠? 아 죽겠다 그죠? 혹시 오늘도 문제 푼다고 어제 유약집 한번 읽어보시고 푸셨어요? 안 보고 풀었죠? 참 맨땅 헤딩이니까 그거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전날 내일 볼 문제에 한번 유약집을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지 공부가 되나 대구점수가 나오지 아무것도 안 보고 맨땅 헤딩으로 와가지고서 이게 답이 뭐야 지금 찌그러워 찍으러 왔잖아요 지금 다 찍어 왔지 푸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보고 풀고 틀리면 또 찾아보고 자꾸 봐야지 눈에 남는 거지 미리 안 보고 와서 문제 풀면 공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유약집은 말 그대로 얇으니까 밤에라도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일 시험 볼 거 보고 또 틀린 거 복습하시고 또 밤에 또 내일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일으켜고 가면은 유약집을 세 번 두 번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보니까 쭉쭉 올라가요 근데 안 보고 보는 거는 그거는 공부가 안 되고 또 공부하다 보면 문제에 이거만 붙들고 실험하는 분 계시더라고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내용을 아는 사람은 문제 지문을 바꿔놔도 뭔지 잡아내는데 문제 답을 외우는 사람은 지문 바꿔놓으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컷다는 거니까 내용을 많이 아는 게 잘 아는 거예요 대전이라는 동네를 아시니까 여기서 뭐 대전역 가는 길은 어디로 가서 가는 길을 다 찾아가잖아요 아닌가? 아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가요 근데 모르는 사람 떠넣으면 몰라 못 가게 돼 있으니까 알면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보시면서 그냥 한 달 가량 남았죠? 한 달이니까 6일을 잡아서 4주 잡아도 전날 책 보고 복습할 때 한 번 보고 최소한 4주 잡으면 8번을 보겠네 책을 무휴학집을 웃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계획을 짜고 가는 거예요 전날 보고 문제 풀고 그날 복습하고 또 전날 밤에 보고 또 다음 날 문제 풀고 또 복습하고 이렇게 가면은 일주일에 책 두 번씩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주면 8번을 볼 테니까 그러면서 가면은 기억에 남은 거지 그걸 안 보고서 그냥 문제 가지고 비벼 가지고는 점수 안 나오니까 자꾸 보셔야 돼요 보고 또 보고 자꾸 보는 게 남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번 보면 예쁘지만 두 번째 보면은 사랑스럽잖아요 자주 보면은 윈수가 되겠지만 아닌가? 부부간에는 윈수 아닌가? 자주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47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 공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면적 측정 결과 0.352 제곱미터로 측정되었다면 토지대장의 등록할 만족은 0.1 제곱미터이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은 뭘 만들어야 돼요? 경계 점자표 등록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0.352가 나온 경우는 0.1까지 결정하겠네요 그럼 0.05 초과 미만 초과니까 올라가서 0.4로 가는 거지 0.2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틀린 말이고 이번 3천분의 1 축적을 사용하는 지적에서 면적 측정 결과 0.63 제곱미터 천단일 경우는 1까지 등록하다 보니까 1 미만은 얼마로 가야 돼요? 1로 가야 되죠 그럼 천단일 경우 축적이 얼마까지 가시고 1 제곱미터 축적이 분모가 100단일 경우는 제곱미터의 한 자리 0.1까지 가는 것이니까 지금 3천분에는 1로 올라가겠네요 그럼 0.63이 나온 경우 1 미만이니까 무조건 얼마로 가자 1로 가는 건 0.63이 아니겠죠? 틀린 말이고 철이 몇 분의 1 축적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 결과 323.5 제곱미터의 경우 여기 있는 천단일이 323.5의 경우 1까지 잘라가는데 0.5 딱 걸려있는 앞의 숫자가 홀순위가 올라가서 324가 되어야 되겠네요 틀린 말이고 경계점 잡혀 등록부호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 결과 567.251 여기서 567.251 나온 경우 토지대장에는 567.2로 등록한다 0.2까지 잘라갔는데 0.05 초과했죠? 5.1이니까 올라가서 567.3이 되어야 되고요 틀린 말이고 경위 측량 방법으로 측정한 지역에서 면적 측정 결과 357.272 제곱미터로 측정되었다면 토지대장에는 357.3으로 등록한다 여기서 357.273이 나온 경우 0.1까지 결정하겠네요 0.05 초과니가 올라가서 357.3 맞았나요? 네 이게 답이 되고 아마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서비스 문제예요 틀렸다 접시 물도가야 돼요 48번 다음 중 합병할 수 있는 경우는 물어봤습니다 1번이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합병 신청과 동시에 1필치 일부의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를 분할 신청하는 경우 원칙은 합병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에 있을 때에는 순서가 선분할 후합병 순으로 하고 들어오는 순서인데 다만 동시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인정해주니까 1번은 합병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액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에 토지와 지역 밖에 있는 토지로 합병할 수는 없다 사업시행정 안가 봐 합병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외에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합병이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 압류 가압류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 원인 및 그 연호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이 세 개가 동일한 것은 저당권만 대상인 거지 가압류 대상이 아니니까 합병할 수 없는 거예요 38페이지 배울 때 38페이지에서 그 7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합병하는 토지 안에 38페이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이외에 합병할 수 없다 저당권 합병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 원인과 연호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다른 말로 창설적 공동 저당원 합병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세 개가 동일한 것은 저당권만 대상인 거지 다른 건 나와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가압류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본이 다르거나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도 합병할 수는 없습니다 지본도 같아야 되고 주소도 같아야 돼요 49번 토지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 한다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촉탁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고 2번째 임하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하대장의 면적 또는 임하대의 경계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한다 등록 초단 시 허용 허차 초과하는 경우는 직권 정정할 사유인 거지 신청할 게 아니니까 틀렸고요 3번째 1필치 일부의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틀렸죠 분할은 딱 하나만 신청 의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1필치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만 의무적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체 신청 의무가 없으니까 매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은 신청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건 할 수 있다야지 의무 규정이 아니에요 분할은 35페이지 가시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35페이지에 분할 대상 아 37페이지에 거기 분할 대상 토지 보니까 37인가요 6인가요 6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1필치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그거 하나만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재량상이다 보니까 지금 3번 지문은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이고 4번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60일 이내에 등록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거 형질 변경 등을 통해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이건 어디 나오는 토지냐 이건 지목 변경을 해 나오는 토지예요 어디 나오는 토지라고요 지목 변경할 때 나올 토지고 그 다음에 5번이 토지 소유자는 수도용지 체육용지 공원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맞는 말은 5번이네요 합병은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이 39페이지 중간에 2개가 있더라 원칙은 중간에 합병 39페이지 38페이지 중간에 잘해졌어요? 합병은 원칙이 신청 의무는 없는 게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주택법상 공동주택고지와 공공용 토지로 인정되는 지목 1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합병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도로가 있었고 하천이 있었고 재방이 있었고 구호가 있었고 유지이 있었고 수도용지하고 학교용지하고 철도용지하고 공원하고 공장용지하고 체육용지까지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규정이므로 수도용지나 공원 체육용지는 60일 이내에 합병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은 5번이고 39페이지에 보니까 직목변경 대상 나와있나요? 거기 볼 첫 번째 뭐가 나와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예행이나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형절변경 등의 공사가 중공된 토지라고 나와있죠? 그거는 직목변경 대상 토지이다 보니까 4번 틀린 말이 된 것이에요 그럼 등록천안 대상 토지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나같으면 빨리 가겠어 35페이지 맨 밑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이 말이 따라 붙으면 등록천안이고 국토의 계획에 따라 붙으면 이거는 직목변경이 되는 거예요 달라요 서로 이해갔어요? 등록천안은 뭐가 나와야 돼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통해서 토지 형절변경이 생겼다거나 건축물은 사형검사 등으로 지목이 바뀌는 거지 용도가 바뀌는 게 이게 등록천안 대상 토지고 지금처럼 국계법상 형절변경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건 지목변경 대상 토지이다 보니까 4번 질문에 등록천안이 아니라 뭘 신청해라 지목변경 신청에 대해서 4번 틀린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산지관리법은 뭐고? 등록천안 국토의 계획은 지목변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틀린 말이 되어서 구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0번부터는 또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끝내도록 하죠 이렇게 추가로 20 21 아멘